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소년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기준성 강의하고 많은 분들이 인재감을 잡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관절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관절염이 심한데요. 네 관절염이 심해서 관절염 하는데 제가 뭐 네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관절염이 걸리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1분 내로 제가 얼만큼 일을 많이 했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가다는 세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일이 있어요. 날일. 하루에 그냥 시간만 채우는 게 있어요. 시간만. 우리 때는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날일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하루 일당 얼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 내기가 있어요. 돈 내기.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돈 내기 있고. 세 번째가 곤방이라는 게 있어요. 곤방은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이 공사 기간이 쫓으면 곤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2층이나 3층 기준으로 몇 시까지 몇 차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그 노가다 할 때 날일. 날일하는 일반 날일이 7천 원이었어요. 7천 원에서 8천 원. 짐지는 거. 짐지는 게 만 7천 원 정도 했습니다. 만 7천 원 했는데 짐지는 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그 양이 있습니다. 백돌은 2,250장. 그게 2.5톤이에요. 2.5톤. 아니요. 제가 80년도에서 86년도 사이입니다. 백돌 짐는 사람들은 2,250장을 쟤야 돼요. 하루에. 2,3층 기준으로. 2,250장이고요. 흙은. 흙도 두 가지입니다. 모래가 있고 부토가 있어요. 모래는 2,3층 기준으로 육루배를 쟤야 됩니다. 그리고 부토는 옥상. 그러니까 4층 기준이죠. 부토. 보통 그때 사람들이 옥상에 채소를 싣게 먹는다. 흙을 많이 쟀어요. 부토는 8루배당 3일치 1당을 줬어요. 8루배가 얼마냐면 짐으로 150짐에서 160짐 정도 됩니다. 저 노가다 확실하죠. 여러분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3번을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전환선을 확인하라. 그다음에 선행스펜 1을 확인하라. 전환선 하락하면 큰 변곡이 생긴다. 그다음에 전환선 폭을 확인하라 했죠. 이것도 캡처하시고. 오늘 거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는 기준선 변곡인데 고점과 저점 과거 26과 50 변곡이 앞에 변곡이다. 요거는 저번에 그 기준선 초급 때 한 겁니다.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면은 다 엉터리가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제일 고점에서 26되는 날 26되는 날 이제 여기 변곡 맞죠. 변곡인데 그다음에 이제 52되는 날 변곡입니다. 거의 변곡이죠. 이 변곡이면 이 변곡이란 게서 우리가 이제 6가지의 변곡이 있습니다. 변곡이 이제 변곡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변곡도 변곡이 이것도 변곡입니다. 고점 가다가 내려가는 거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거 여기 변곡인데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는 거 신국가 갱신하는 거 천천히 가다가 신적가 갱신하는 거 신적가 갱신하다가 천천히 가던 거 신적가 가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 요거 6가지 변곡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요런 거를 변곡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요 앞에 이제 보시면 요 변곡이니까 그러니까 내 자리도 변곡이고 내 자리도 변곡이고 내 자리도 변곡이면 과거 요기도 변곡이고 요기도 변곡이다. 그렇게 되면 이 앞자리는 뭐라고 당연히 변곡이다. 당연히 변곡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적어낸 거 아닙니다. 어느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 과거 변곡이 이틀 변곡이면 이틀 변곡이면 앞자리도 변곡이다. 자 이거 이해 못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쪽에 하겠습니다. 이때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여기가 만약에 변곡이다. 여기가 변곡이죠. 변곡이면 과거 26일을 이렇게 한번 꺼 봅니다. 꺼 보면 여기 변곡이에요. 여기 변곡이죠. 그럼 여기서 또 52일을 꺼 봅니다. 51일 해도 됩니다. 51일 해도 되고요. 여기도 변곡. 그러면 여기가 제일 저점 변곡인데 과거 26일도 변곡이고 52일도 변곡이죠. 그러면 내가 안 보더라도 앞쪽이 뭐라고요? 내가 안 볼 때도 이미 앞쪽이 26일이 변곡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준선 변곡입니다. 두 번째가 기준선이 섰다가 상승할 때 있죠. 기준선이 이렇게 섰다가 상승할 때 보면 꼭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선이 섰다가 상승할 때. 기준선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할 때 있죠. 이때 여러분 꼭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환선이 안 떨어지만 그냥 사는 게 돈을 먹어요. 무조건 먹습니다. 이거는 기준선이 섰다가 전환선이 올라가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행습변원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선행습변원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선이 섰다가 기준선이 섰다가 상승할 때 주식을 어떻게 해라요?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좀 민감하게 봐야 될 텐데 어디든지 고점과 저점 어디 상관없습니다. 고점에서 20일 되는 날, 20일 되는 날 딱 보면 주가가 항상 고점에서, 저점이나 고점에서 20일 되는 날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20일 되는 날 꼭 주가가 한번 쉬어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시어 국면이 가는데 이 20일이, 20일이 변곡이면, 20일이 변곡이면, 26일보다 33일에서 주가가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20일에서 주가가 이렇게 변곡점이 나오면, 20일에서 이렇게 변곡점이 나오면, 33일 되는 날 어떻게 해요? 변곡점을 크게 맞이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걸 이제 고점인데, 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한번 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에서 20일 될 때, 20일 될 때 단기 고점이죠. 20일 될 때 고점이면, 33일 되는 날 또 뭐라고요? 단기 고점이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변입니다. 제가 이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 1목 균형표가 9, 17, 26인데 갑자기 33일, 26에서 33일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나고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게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주가가 고점과 저점에서 20일에서 26일, 20일에서 26일이 변곡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33일의 변곡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최근의 주가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주가가 이제 여러분, 큰 변곡이, 이 자리가 굉장히 큰 변곡이었습니다. 과거 26일을 보면 당연히 변곡이었습니다. 변곡이었고, 여기에 이제 또 52일을 보면, 여기도 굉장히 큰 여러분, 저점 변곡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26일은 당근이 변곡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정확한 26일 변곡이 됐죠. 그래, 제가 여러분 제때 먹겠죠. 고점에서 20일 되는 날, 꼭 하면 33일 되는 날, 주가가 큰 사고를 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예, 큰 사고를 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 사고가 쳐졌어요. 기준선을 갖고 이제 변곡 좀 보는 게 첫 번째는 과거를 보고 앞에 26일 변곡을 보고 그리고 앞에 나오는 20일을 보면 20일에 큰 변곡이 나오면 26일 변곡보다 33일 변곡이 큰 변곡이 온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봐야 된다. 여러분 이제 뭐 기준선 기준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 기준선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오면 20일 전후가 항시 뭐라 하겠죠? 20일 전후가, 20일 전후가 기준선이 보통 26일 변곡인 거는, 변곡인 거는 과거 26일을 한번 봐라. 내가 이야기했고요. 과거가 변곡이면, 내 자리에서 과거가 변곡이면 앞자리가 분명히 변곡이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초급에서 제가 가르쳐 준 겁니다. 초급에서 가르쳐 준 거고요. 제가 이제, 제가 초급에서 가르쳐 준 거고, 고급에서는 이 앞자리에서 20일이 만약에 변곡이다. 20일, 이거는 20일이, 요소부터 신적각 갱신했죠. 20일이 저 변곡이면 이 고점에서 33일 되는 날, 33일 되는 날 변곡점이 온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게 더 이제 보너스가 이제 후행수편인데요. 이 후행수편이 기준선 아래에 갈 때, 이 후행수편이 기준선 아래에 가면 그때부터 주식은 뭡니까? 매수하지 않는다. 이게 푸트입니다. 푸트. 예, 아시겠죠?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후행수편이 기준선 아래에 있죠. 후행수편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은, 후행수편이 기준선 아래에 있다. 주식 사지 마십시오. 후행수편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 이게 일목선사님이 말하는 갠들차드와 일목선사님이 세 개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두 번째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세 번째 후행수편이 갠들을 건들 때 이랬는데, 그 후행수편이 갠들을 건들 때가 후행수편이 전환선을 건들 때입니다. 후행수편이 전환선을 건들 때인데, 후행수편 전환선 건들 때보다 후행수편 기준선 건들 때가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피 아직 주식 이거 하나만 보면, 후행수편을 딱 보는 순간에 후행수편과 기준선을 보내면, 후행수편은 여러분 아시죠? 후행수편이 기준선을 관통하기 전에 절대 순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주식이 후행수편이 기준선을 이렇게 관통할 때, 후행수편이 기준선을 관통할 때 주식을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사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돈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주식이 후행수편이 기준선 아래에 있다.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지 마세요. 손을 절대 대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는 여러분 재생목록에 일목균형표 여기 있어요. 유튜브에 재생목록 여기 1번부터 6번 있으니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후행수편이 기준선을 건들 때, 후행수편이 기준선을 건들 때, MACD가 0선 위를 올라갑니다. 아, 진짜 이런 건 아닌데. 아시겠죠? 아, 이거는, 이건 좀 손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후행수편이 기준선을 건들더라도, 그 후행수편이 기준선을 건들더라도, 그때 MACD가 0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기준선 속임수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건 아닌데, 진짜. 아, 보너스 좀 너무 센 거 나갔습니다. 후행수편이. 기준선을 올라갈 때, 악구름이 붉은 구름으로 바뀝니다. 기준선을 올라갈 때, 후행수편이 기준선을 올라갈 때 주식을 매수하면, 승률이 80% 이상 나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후행수편이, 그러니까 내가 이 후행수편은 왜 중요하냐면, MACD나 구름은 언제 변곡될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런데 후행수편은 알죠? 이때쯤 되면 이미 이게 나와 있으니까, 며칠 있다가 상승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상승할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나 MACD는 며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바뀔지, MACD 0선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후행수편을 기준선에 줄을 꺼보면, 며칠 있다가, 저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후행수편이 기준선에 닿으면, MACD가 0선에 올라가고, 앞구름이 무슨 구름으로? 붉은 구름으로. 근로는 뭡니까? 후행수편이 기준선에 닿으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정배연이라는 거죠. 아이고 미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기준선이, 후행수편이 있으면, 휴식은 아직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니,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데, 살 때 어디 사야 됩니까? 자, 여기 사야 되죠? 여기 이렇게 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사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이런 거 참 재미있지 않던데, 자, 여기 쭉 봅니다. 여러분, 여기 한 게, 멋떨어진 게 나옵니다. 뭡니까? 후행수편이 기준선 위에 있을 때, 후행수편이 기준선 위에 있는데, 0선에서 골든크로스 난다. 이거는 뭡니까?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 그러니까, 후행수편이 기준선 위에 있는데, MACD가 골든크로스다. 추격 매수예요. 아시겠죠? 일부 팔아야 되고, 제가 이제, 살 때는 어디 사야 되느냐? 살 때는 여기 보시면, 후행수편이 관통하는 타임에, 이 자리죠, 이 자리. 26자리. 그 자리가, MACD가 0선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 뭐라고 했죠? 후행수편이, 후행수편이, 기준선 위에 있을 때, MACD 골든크로스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이거 굉장히, 이게 소위 말해서, 눌림목, 나중에 더 상세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매도도 쉽죠? 제가 캣죠? 초급은 매수에 집중합니다. 초급은 매수에 집중하는데, 중급은, 중급부터는 매도에 집중합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매수자리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에 선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요. 냉철하게. 그러니까 내 주식이 언제쯤 가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기준선겠죠? 기준선은 뭐다? 후행, 선행, 후행 아닙니다. 선행성입니다. 선행성이에요. 여러분, 일목균형표에 동행성 지표가 딱 하나 있죠. 뭡니까? 후행수표는 동행성 지표입니다. 지금 주권 움직임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배운 거 안 떼어도 되고요.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니까 목요일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한 번 더 하도록 할 테니까. 음악 틀어주시고, 좋으면 1번 한 번 쳐주세요. 좋으면 1번. 자, 청송 박수는 한 번 치고 갑시다. 시작! 청송천억 신창원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